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충남도민들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도민참여 예산제인데요. 충남도가 올해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과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도 유재룡 공동체 정책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도민참여 예산제 어떤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민참여 예산제는 우리 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예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이 도정에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는 방안입니다. 도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도민들이 예산 운영의 핵심 주체로 인정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도는 행안부보다 1년 먼저 시작해서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도민참여 예산은 1989년 브라질에 뽀또 알레그리란드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많은 도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도민이 충남도정의 주인이 돼서 직접 예산 운영에 참여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도민참여 예산은 저희가 기본 방향을 계획을 하게 되면 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고를 통해서 하는 운영 계획에는 한 해 동안의 운영 방향, 예산 편성 방향 설정에 따른 설분조사 그 다음에 참여 예산의 위원과 내용에 대한 공개 모집 그 다음에 참여 예산 학교 운영 그 다음에 위원회와 연구회 운영 계획을 총망라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또 올해는 특히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게 관건입니다. 참여계층을 다양하기 위해서 도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선정 예산 학교 운영 대부분의 사업을 공개 모집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들이 제안하고 숙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도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2018년에 약 52억, 그 다음에 2019년에 150억, 2020년에 150억, 2021년에 약 2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례는 도민참여 예산회가 제안한 사업 중에 도민들께서 쉽게 접하고 계시고 있는 미세먼지 알림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5억 원을 들여서 총 5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미세먼지 알림판은 어떤 종이냐면 신호등처럼 실시간에 도민들이 그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도민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고로 행안부의 우수 사례로 선택된 바가 있습니다. 또 충남도가 올해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도 내놨잖아요. 지난해와 달라지는 부분, 특히 또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평가를 해보니까 첫 번째, 도민참여 예산 제도를 잘 모르겠다. 두 번째, 그걸 제안을 하려니 너무 어렵다. 그리고 40명이 위원으로 운영되는데 그에 과연 잘 운영될 것이냐.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먼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도민참여 예산을 전담하는 도민참여 증진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급민지 제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홍보 및 교육 강화인데 우선 청소년 예산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서 예산학교를 전문가들에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9월달 총회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도민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40명으로 해서 대패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40명을 100명으로 늘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도민참여 예산의 의원, 그다음에 예산 전문가, 공무원, 그래서 각 분과별로 민간협의회를 신설해가지고서 그걸 좀 더 조직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 분야의 공모 분야를 확대하는 겁니다. 공모 기간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전에는 정책 사업과 시군 소규모 사업만 했었는데 여기에 읍면동 풀뿌리 사업까지 해서 3개 분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모 기간도 그동안 30일 했었는데 60일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수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전히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가장 주원점을 두어서 저희가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보부장에 있어서는 다양한 계층 또 소외계층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에서 다양한 계층들한테 저희가 기회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상상톡이라는 찾아가는 도민 제한 발굴 프로젝트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올해 계룡군문화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중요 행사가 열릴 때 그때 도민들이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거기 현장에서 교육도 시키고 참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높이고 SNS를 보다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를 할 때마다 저희가 도 홈페이지에 계속 저희가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을 저희가 선정한다든지 내용을 제안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선정하는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걸 SNS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함으로써 같이 참여가 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은 저희 중심으로 대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도민 여러분들이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순회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참여 예산의 의원으로 선정되고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 심화학습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민참여 예산제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될까요? 우선 이제 다음 달 4월 달이 되면 2021년 충청남도 예산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우선 도민참여 예산에 참여하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4월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 참석을 하시면 저희가 도민참여 예산의 의원으로 선정할 때 그분들이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원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나머지 60명을 저희가 선발하는 공고가 나게 됩니다. 거기에 도민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2021년도 도민참여 예산 공모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 평소 갖고 계신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불편한 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9월에 도민참여 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합니다. 그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도민이면 오셔서 공모에 참여해서 직접적인 도민께서 필요한 부분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도 홈페이지에 운영계획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도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도민참여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충남도정입니다. 도민 참여 예산에 성공하고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 홈페이지나 시군청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서 각자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도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느끼는 우리 지역의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선곡적 촉진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유재룡 공동체 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